히힛 아 죽겠다 이걸? 하이 라이트 한번 먹어보자 개새들아 눌렀다 지금 롤셈 물고 간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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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는거야 뒤지는거야 보지 보지는 사람 됐어 어? 보지 사람 됐어 지금 히힛 기바 체력이 몇이지? 겐지 장인된거 같은데? 겐지 왜 이렇게 잘되지? 겐지 아 방심했다 아 겁나 세네 망치? 뭐야 기모찌로 때렸는데 아 거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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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퍼지냐 깡성 또 가라 일로와 겐지 대체 왜 이렇게 멋있냐 겐지 대체 왜 이렇게 멋있냐 성우랑 아 아 겐지 못한다고 아우 먹고 그냥 돌았으면 아 채팅창에 똘똘이 조이스틱으로 오버워치에도 17점 안될듯 야 그건 그건 아니다 아 채팅창에 똘똘이 lectern 찹쌀 아cą gon 스티 핥 위해서 못 갈거 같애?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이제 못 갈 것 같애? 따라와봐 따라올템을 따라와봐 다 들어와 이씨 뭐야 위에서 떨어졌어 거의 우스급 건가 에이씨 전툴 아! 좋아! 이거 좋아! 대박! 아! 아! 숨차 숨차 아! 겐지는 좀 늘은 것 같아 이게 한구한테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야구냐 이거 야구? 아 씨마아 으으으으으으ㅏ樂 어 뭐야? 아 뭐야 아 뭐야 아 디바도 있었네 이상한 픽 다하네 아 이제 뭘로 막아야되지 아 까비 까비 석양 30% 졌어 아 까비 까비 석양 30% 졌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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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여기 뒤졌다 점컬이 안하냐? 헤드시 한발에도 버려버렸어야 되는데 이건 아 고일락까지 오면 나 뒤지잖아 야 집중해 막판이야 이거 15초 남았어 비벼 가서 아니 무슨 월? 복협이가? 야 좋아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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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